나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일반적인 예상을 파괴하고, 종족상성을 무시하고, 피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는 그 절망을 파괴한다. 사이언 MSL 최종 결승전. 난 또다시 무엇인가를 파괴할 것이다. 너무 쉽게 바라고, 너무 쉽게 예상하는 많은 사람을 비웃으며. 마신, 저그의 마이스트로, 그리고 폐왕. 무엇이 되어도 나의 파괴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화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미안하지만, 당신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6년 1월 14일 광주 염주체육관 5시, 사이언 MSL 결승전. 어 오픁 어크 одно 하지만 이 사실은ول이 오는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뜰 열 우리가